신태방역 400m정도 거리에 있는 역에서 아주 가까운 원룸입니다. 가격은 천에 35만원이구요. 지상층입니다. 깔끔하고. 여기는 방이 넓지는 않네요. 방이 넓지는 않지만 역에서 가깝고 내부 깔끔합니다. 옵션 다 있고. 방이 구조가 신기하네요. 좀 이렇게 조금 책상이 이쪽 부분에 있고 방이 신기하긴 한데 여기는 역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월세 천에 35입니다. 그래서 넓은 방을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별로고 역에서 멀어져도 된다 하면 같은 가격이 조금 더 넓은 거를 찾아볼 만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역에서 아주 가까워서 짐이 간소하고 나는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된다. 무조건 그런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넓어지면 40은 다 받으시려고 할 거예요. 요리하신 일요일에 THERE 5 한글자막 by 한효정